내가 변한 건지 내가 변한 건지 내가 변한 건지 내가 변한 건지 되게 되게 기대서 기대서? 네 더 기대 됐어 자, 오오와 빨리해 오오와 오케이 예 오해 줘야 아 아 아 어 어 어 얘는 이거지 한번 더 한 단어 그래서 아니다 이것 좀 야 이 자세가 아 그 이 누가 이 치면 야 다만 아네 예 으 아 제가 뭐 찍매까 그래 알 것 출입니까 널 믿어 뭐야? 진짜. 형도 잘 믿어. 자, 공부를 한 번. 왜 손이 안 드시죠? 자, 과연 누가 이길까? 뭐 잡았을까? 아, 저희들이 차오르고 있어요. 우리 차오른다. 차오르고 있어요. 우리 차오른다. 아아! 야, 갑자기 더 진 거지 이거를? 아아! 하나, 둘, 셋. 15. 오! 이번에 이제 팬들과 못 뵙게 됐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조금이라도 보여드릴게요. 보여 드려요? 예. 아, 난 이거 느낌 있게 잘 했더라고. 아, 섹취할 것도 랩. 기타. 아 기타가 좋아. 일상생활. 지금 현재 아니야? 반복되는 삶이 일상 아니야? 그 다음 말이 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일어나서 먼저 이불부터 정리를 해라. 어 사과했으면 됐어요.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실패했으면 좋겠다. 이제 그런 생각에 너한테 귀찮게 하기 쉬웠어. 그런 마음이면 인생이 XX 하시던데. 그냥 구워버렸어. 맞아요. 그래가지고 미안해. 어? 그림 진짜 잘 그렸더라. 조상아 조상아. 네! 도와드래. 진영. 뭐야 지다. 애기. 진영 다친고 있죠 지금? 내 얘기 생기다. 근데 진영. 왜? 칸? 응. 보람 뻔뻔 뻔뻔. 왜 사면 안 돼요? 이거. 아 3년전. 마지막에 봤냐? 그냥 크리크 하는 거? 크리크. 진. 진민. 아니. 진. 진. 아 진. 김이. 이롱! 정말로. Let's go. 오마이프. 신다. 이 승부는 인 lun아 이리 와 기도 정렬 야 씨 날이 오게 될지 몰랐는데 자 자 2021년 새해는 오 도 방금 그런다 옘 예 왜 블록이네 아 힘내요 저도 어 왜 열 fashion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 상이 되게 타고 싶었습니다. 김희씨 첫방도 했고 이제 김희씨가 대표로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시죠. 네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틀이셨나요? 아직 이제 갈 길이 뭡니다. 같은 걸 보인 여러분들 내일 오시는 분들 쉬고 오세요. 진짜 준비해요. 정말 잘나오는 muss. 진짜 준비해요! 정말 잘나오는уж이. 내가.. 의장님, 의장님이지 의장님 형이잖아 형이야 다ぼ졌어 힘이 우리 다 같이 밥을 먹어봐요 고기 먹어요 고기 제 음악 좋아합니다 저 되게.. 정말... 들고 가셔야 되요 라고 합니다 네? 저게 무슨말이지? 여러분의 사랑을 먹어서 생각보다 넓더라고 심지어 잘 다르더라고요 나 게임인 줄 알았어 기대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왜 그렇게 졸렸는지 모르겠는데 슈가 형 이거 옷 티셔츠 몇 장 가지고 있는지 알게 나 한 장 있습니다 한 대는 매일 하고 자 스트레스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잠시만 이거 왜 원인데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마워 고마워 뭐 하냐 말려? 복만 벌고 줬죠? 자 여러분 마지막 벌써 6주가 지나가서 하면서 막방을 했는데 에이 떨고 있는 걸 봤는데 끝나고 나갈게 이미 공개가 될 때는 재밌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여름이 처음하는데 겨울 아직 안 끝났다는 거 그리고 되게 여름이 처음하는데 겨울 아직 안 끝났다는 거 거의 뭐 여튼 뭐 자연광이 딱 좋아지고 그때 보면 시원할 거예요 뭐 귀엽지 않냐 이때 초콜릿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먹었어요 어디 어디 초콜릿 근데 끊지 말하면은 저는 요즘에 그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거울 보면은 진짜 마르네 태형씨가 스키줄 설명 스키줄 설명 스키줄 설명 나도 그 생각인데 뭔가 말했다 그러니깐 약간 위로라 내가 봐도 아까랑 비슷한 내용인 거 근데 어차피 뭐 낫건 좀 나왔으니까 그 글씨를 알고 스키줄 설명 스키줄 설명 자 이제 뮤직비디오 공개까지 3분 정도 아 멤버로 모여서 아미분들께 한 마디씩 해볼까요?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미분들의 아미분들의 반응 너무 네 한 마디 쿠폰 아니고 다 정식되어가지고 아 빨리 하루빨리 저희 쌤 분들과 함께 자 자 자 자 자 좀 잘 보기 앞에 자 눈 감으시고 자 부신다만 안 돼요 자 눈 감으시고 자 눈 감으시고 끼가 한 것만 있는게 아니네요 보니까 흐흫 흐흫 쓰러질게 내가 이거 쓰러져요 네 쓰러지고 있을게요 한번 설마 보려고 내가 아 아 이건 아니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건 너무하다 진짜로 뭐야 너 이거 이거 언제 찍어 그냥 어이 필름카메라 어? 필름카메라? 필름카메라? 필름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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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단독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손을 이렇게 잡고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한 마디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하셨거든요? 그대 못생겼어요 자 한국어 가서 팀이잖아요 야 야 야 이건 진짜 봤다 아니 아 55 야 야 야 야 야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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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하네 아니 주소를 다 빼보면 9 빼기 5는 4 4 4에는 아닌 거죠 홀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난 진짜 아니야 자동차 정비소에서 파랑마을로 이사가려고 하는 그게 그 결정적인 게 있어 나 봤어 나 봤어 이 뭐예요? 왜 이 이 사기치지 말자 사기치 말자 진짜 보지 마라 눈 돌아간다 너네 눈 돌아간다 야 야 야 야 야 이 게임 뭐라고 이거 아 진짜 아 지금 유치하기 정말 뭐 왜 왜 왜 왜 나보다 2장 간신히 모았는데 2장 뺏어오라는데요 아 진짜 와 진영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다 오 약간 약간 10만 대 5 أو 1 9 10 还有 4 Ya 엔딩컷 다 찍었었어요. 뭐 또 나올 수도 있어요? 뭐 또 엔딩컷이 혹시? 뭐 그렇죠. 다른 자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반신반의했어 솔직히. 이게 될까?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.. 어.. You and me! 오케이. 자! 결백합니다. 미니 사진실 수상합니다. 제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무슨 수상.. 사진을 왜 찍죠? 왜 본인이 찍기 시작했죠? 먹고 살려고요. 거리가 부족했나요? 맞습니다. 공부가 공평하게 성국에서는.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와.. 아까 마지막에 그 영상이 뭐예요? MC 보고도 내가.. 내가 맨날 벌칙 봤어. 멘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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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우에는